자, 한번 뭐 있나 가보자. 무거우면 삼촌한테 줘. 무거우면 들어줄게. 안 돼요. 나는 힘이 세요. 들어줘? 알았어. 나는 힘이 세다고요. 어? 너 힘이 세? 이거 봐봐요. 나 이거 손잡이 꽉 잡았어요. 오, 손잡이 꽉 잡았어요? 물고기야. 우리 물고기 보러 가자. 물고기 보러 가자. 물고기?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절대 저한테 안 주네요. 혼자 둔다고. 너무 세게 치지 마요. 물고기 놀라니까. 물고가. 근데 이거 죽었어. 뭐야, 이거 진짜 어렵구나. 아니야, 그거 죽은 거 아니고 광어라고 배를 땅바닥에 대고 있는 물고기예요. 안녕. 어? 아기 상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나 봐. 아기 상어가. 아기 상어가 저렇게 됐다고? 네. 아기 상어 types. 아기 상어 방치. 다음은 아기 상어 방치 fantastic. 아기 상어다. 다니시는 루 slim antiga. 아기 상어들. 아기 상어 방치. 우리는 이 모습으로 있기를 했나 보다. 물고가 안녕 물고가 안녕 간다